고창의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 의사 환축이 또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 심원면과 무장면의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 중입니다. 이번 의사 환축은 어제 정밀검사반 31명을 발병농가 반경 3km 이내 106개 농가를 투입해 예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고창에서는 최근 농가 6곳에서 잇따라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